안녕하세요. 문정문 영어 곽윤수입니다. 독해 마지막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연습문제 76번으로 되어 있는데 교재 보시면서 어떻게 정답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의 처음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택지문이 영어네요. 영어면 굳이 읽을 필요 없고 위에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3번만 잠깐 말씀해 볼까요? 선택지문 3번에 Who is the oldest internet us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가장 나이가 많은 인터넷 사용자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거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으면 대부분 주제문이 돼요. 본문에 물음표가 나와 있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면 대부분 주제문인데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주제문이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히 주제문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첫 문장 In the age of a new generation of digital neighbors 전시사 명사 시작하니까 크게 보면 전시사구인데 마찬가지로 콤마 있으니까 콤마 앞은 부사구 또는 부사절 여기서는 부사구죠. 해석을 못하면 그냥 빼도 된다는 거죠.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의 새로운 세대의 시대에서 디지털 원주민의 새로운 시대에서 What are the older generations doing to learn about the online world? older generation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What, 비동문사 이게 주어죠. 나이든 세대는 나이든 세대, 나이든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일까 그 다음에 투정사 나왔으니까 투정사 나오면 뭐뭐 하기외로 제일 먼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To learn, 배우기 위해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About the online world, 온라인 세상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The oldest of the American baby boomers 가장 나이가 든 사람들 미국 baby boomer 세대 중에서 가장 나이가 든 세대는 이런 뜻이네요. 과로는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The generation, 세대 정확히 어떤 세대냐면 본, 과거분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본, 태어난 세대 Between 1946 and 1964 이 사이에 태어난 세대인 가장 나이가 든 사람들은 런, 이게 주어 굳이 괄호 묶으면 이렇게 또 괄호 묶을 수 있어요. 전사 명사 괄호 묶고 The oldest son, the oldest people 뜻이 될 테니까 이게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되죠. 가장 나이가 든 사람들은 런, 배웠습니다. How to use new media at work 직장에서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How to 동사원형은 뭐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How to 동사원형은 뭐만 하는 방법 이 뜻이니까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But, 그렇지만 For the generation born before 1946 그래서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의 나이 가든 가장 나이 가든 사람들은 가장 늦은 사람들은 어쨌든 직장에서 배웠는데 이 사람들 말고 1946년 1946년에서 64년 사이에 사람들은 어쨌든 배웠네요. 뉴미디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는데 비포니까 1940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Getting used to computers and the internet has been a bigger challenge 이건 주어죠. 그렇죠? 동영상 주어 이러면 뒤에 이제 has been 동사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For 이런 세대에 있어서는 Get used to 명사는 뭐만 하는 데 익숙하다 Get used to 명사 뭐뭐에 익숙하다 Be used to 명사 뭐뭐에 익숙하다 비동사 used to ing Get used to ing 일단 말로만 제가 말씀드려보면 비동사 used to ing 또는 비동사 대체 get을 쓰기도 해요 Get used to ing ing를 명사로 바꿔 써도 되겠습니다. 동영상니까 그 다음에 accustomed를 쓰기도 하죠 Be accustomed to ing Get accustomed to ing 그것도 뭐면서 익숙하다 라는 뜻인데 자 여기 지금 그게 나왔네요 Get used to 컴퓨터스가 명사죠 따라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익숙하다 라고 해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해지는 것은 Has been a bigger challenge 더 큰 도전이 되어 왔습니다. 챌린지는 도전이라는 뜻도 있고 문제라는 뜻도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Several cities across the country 나라를 가로질러서니까 Across the country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전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은 Have started 시작했습니다. To offer new programs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위해서냐면 For citizens 나이든 시민든 노인들이 To teach them web skills 노인들을 위해서 또 투부장사니까 자 뭐뭐 하기위로 하면 되죠. To teach them 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자 그들에게 웹 스킬을 가르치기 위해 자 해석 다시 해볼게요. 자 투부장사 나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 뭐뭐 하기위해로 해석하고 좀 이상하면 해석이 대충 안되는 것 같으면 뭐뭐 하는 그래도 안되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안되면 다른 뜻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많지 않으니까 일단 무시하고 제일 먼저 나오면 뭐뭐 하기위해로 일단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또 그들에게 자 보세요. 자 그들에게 웹 기술을 자 가르쳐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서 원래는 이렇게 꾸며진 게 제일 자연스러운데 근데 우리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투부장사 나오면 자 뭐뭐 하기위해로 자 뭐뭐 하기위해를 일단 해석해보라고 했죠. 해석해볼게요. 자 그들에게 냄, 간접목적 그들에게 웹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 노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제공하기로 시작했다. 제공하는 것을 시작했다. 뭐 대충 말이 되죠. 대략 말이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원래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의미만 대략 통하면 그냥 넘어가도 문제 푸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빨리 시간을 줄여서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빠르게 대략 해석해서 주제문을 정확히 찾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찾아도 정답 찾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이거 해석이 좀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닌 것 같다.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략 뜻이 통하면 그냥 넘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됐나요? 다음으로 와서 애플은 처음에는 I wasn'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동사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if가 나오면 비시언 합쳐서 타동사라고 보면 돼요. 무험머서 확신하다니까. 타동사 if가 나오면 이때 if는 항상 왜 대했듯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 자 처음에 나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if인지 아닌지 I would like it 내가 자 그것을 교육을 받는 것을 웹 스킬을 교육받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지 확신을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now 이제 I understand 나는 이해합니다. 마이 그랜칠드론 나의 손자를 이해를 합니다. 언제냐면 when they talk about 자 그 아이들이 talk about what they do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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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대에서 이야기할 때 자 자 every day 매일 자 자 자 자 자 자 또 오랜만에 해볼까요? 자 자 자 자 자 뜻은 세 가지인데 자 자 것 이게 첫 번째 뜻 일단 무조건 이걸로 해석해보고 안되면 안되면 두 번째 뜻으로 넘어가요 자 무엇 그 다음에 또 안되면 이제 세 번째 뜻 어떤 아시겠죠? 네 거의 이제 1번 뜻 첫 번째 뭐만은 것 이 것의 뜻이 거의 비율적으로 거의 90% 이상이니까 이걸로 일단 해석해보고 자 것을 해석해보고 안되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것이죠 자 그들이 하는 것 세대에서 말할 때 나는 나의 손자들을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라고 세스 아우네스 슈타인이 말합니다 78 콤마 동격 70 세븐 78세의 학생인 엣떼 웨인 시니어센터 웨인 시니어센터는 교육기관이겠죠 이런 센터에 그래서 이제 배우고 있는 78세의 학생이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주제문이죠 일단 벗이 있고 벗이 있고 이런 어떤 큰 땀표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이 사람 아우네스 슈타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건 주제문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소개할 이유가 없어요 영어 독해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면 그 큰 땀표에서 나오는 발언은 항상 주제문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더 더 더 더 시니어스 온라인 is definitely increasing 자 그 시니어스 노인들의 숫자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상에서 온라인과 컴퓨터를 하고 있는 이런 뜻이죠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 노인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넘머러버 더 넘머러버가 나오면 뭐하메의 숫자 자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다 단수주어죠 자 단수주어 단수동사 자 2005년에 Only 5% of senior citizens 자 단지 5%의 senior citizens 자 노인들만이 had internet access 인터넷 접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as of 2009 2009년에 2009년에 현재 as of 하면 뭐뭐 현재 라는 뜻이라서 2009년 현재 the number 그 숫자는 had gone up to 30% 30%까지 gone up 상승했습니다 30%로 상승했고 고업이 올라가다니까 increase의 뜻이네요 인페이지 실제로 some seniors have become famous 자 몇몇 노인들은 유명해졌습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for their use of the internet 자 인터넷의 사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around나 across를 쓰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be famous for죠 자 비동사 자 비동사에 become을 썼네요 비동사이든 become이든 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famous for 자 인터넷 사용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the world's oldest person on facebook 자 페이스북의 페이스북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 자 아이비 빈 이 사이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join the sign 이 페이스북 사이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2008년에 그 다음에 시간 다음에 외내니까 이건 관계부사 이렇게 꾸며주면 되죠 자 she was 102 years old 자 그때 자 그 사람은 102세였습니다 자 이 회색도 하나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네요 자 시간이 나오고 앞에 자 시간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 외내이 나오면 원래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자 뒤에 주소동사가 있고 원래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명사죠 자 명사는 선행사가 있고 관계부사 나오면 관계부사는 괄호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외에는 해설 안해주고 넘겨주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는 시간 주어가 동사는 명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녀가 그녀가 102살이 된 102살이었던 2008년에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 해석은 자 콤마 왼처럼 자 콤마 후 이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콤마 후는 그는 또는 뭐 여자라면 그녀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는 그녀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콤마 위치하면 그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목적적 관계대명사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것을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콤마 왼 콤마 왼이 있을 때는 그때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콤마 왼 콤마 왼가 나오면 그것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개수용법을 해석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이제 왠이와 왼어 같은 경우는 콤마가 있든 없든 있든 없든 똑같이 이렇게 끊은 다음에 끊은 다음에 그때 뭐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해도 의미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콤마 없지만 이렇게 끊어서 자 2008년에 그 사이트에 가입했다 이렇게 끊고 그때 2008년에죠 그때 그녀는 102살이 되었다 이렇게 해도 의미 차이는 없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정답 찾아보면 1번 seniors are going distant 자 노인들이 seniors는 senior students를 말하는 거니까 노인들을 말해요 자 노인들이 going distant 디지털화 되고 있다라는 것은 디지털이라는 것은 컴퓨터로 대표가 되는 거니까 자 노인들이 점점 더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1번이 답이 되죠 2번 자 new generation new technology 새로운 세대 새로운 기술 2번은 이제 너무 막연하니까 안되고 이거 노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3번 who is the oldest 인터넷 유저 누가 가장 나이가 많은 인터넷 사용자인가 3번에 이제 질문이 나와 3번에 대한 답이 만약 본문에 있다면 그게 정답이 되는데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한 내용은 있긴 있죠 그 페이스북 페이스북이었나요 그렇죠 자 페이스북에 가입한 가장 최고령자가 누구였냐면 아이비 빈 이란 사람인데 이거는 페이스북만을 말하는 거고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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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정보는 아니죠 이거에 대한 답이 지금 나온 것이 아니니까 3번은 답이 안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질문이 나오면 다시 강조하면 질문이 나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에서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정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4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비슷하겠지만 정확히 인터넷 유저가 아니고 페이스북 사용자니까 확실하게 이거에 대한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4번 베이비부머스 커넥팅 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베이비부머들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에 연결하는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된 연결이 연결이 되어 있는 베이비부머스 이런 뜻인데 이 내용 베이비부머스를 강조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건 답이 안되겠습니다 78번 보겠습니다 논제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 문장 제거 글의 주제문과 관련 없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문장 제거 흐름상 어색한 문장은 무관한 문장이고 무관한 문장을 찾는 거죠 무관한 문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글의 주제와 무관한 문장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 이런 의미이고 따라서 주제문을 찾은 다음에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이 어색한 문장 무관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제거 이렇게도 말하죠 문장 제거 글의 흐름에서 거슬리는 그런 문장을 제거하자 문장 제거 이것은 다 글의 주제문 찾기 주제 찾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글의 주제와 무관하면 무관한 문장이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Inhuman Computer Autism 인간과 컴퓨터의 활동에서 인간과 컴퓨터 간의 활동에서 Graphical Signs and Symbols Non-Verbal Sounds or Animation Sequences 일단 끊으면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그렇죠? Maybe Uses가 동사고니까 자표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에서 그래픽 기호 Sign, 신호 기호, 그래픽 기호 상징, 비언어적 소리 또는 애니메이션 연속 수열, 연속 Sequence가 연속이라는 뜻이니까 애니메이션 연속은 애니메이션 연속되는 것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In the place of words 자, 인 더 플레이스 오브는 말이 있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니까 인 더 플레이스 오브는 뭐뭐 대신에 말 대신에 단어들 대신에 이런 그래픽 그래픽 기호나 또는 상징이나 또 비언어적인 소리나 또 애니메이션에 연속된 애니메이션이 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죠? As a means 자, 수단으로써 자, 뭘 위한 수단이냐면 For explicit communication 자,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써 explicit은 명확한의 뜻이에요 반대말은 뭐가 되죠? explicit의 반대말은 이것은 여기다 써볼게요 implicit 이 단어도 이제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implicit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함축적인, 내포된, 암시적인 이런 뜻이래요 explicit은 명백한 implicit은 implicit은 암시적인 명확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자, 누구 사이에 이제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 말 대신에 사용되는 거냐면 between computers and people 자, 컴퓨터와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꼭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말 대신에 이제 그래픽 신호, 그래픽 기호, 상징 비언어적인 소리 애니메이션, 연속 연속된 애니메이션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자, 다음에 1번 search nonverbal science 자, 그런 비언어적인 기호는 이 중에서 이제 nonverbal이 나왔네요 그런 비언어적인 기호는 자, maybe set to function as function as 나왔죠 serve as function as 몸으로서 기능하다 자, 몸으로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냐면 어떤 때냐면 언어로서 언어로서 이런 비언어적인 기호가 자, 기능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자, 언제냐면 when they are the principal medium 자, 주된 매체일 때 자, 데이는 이제 복스니까 앞에는 사이언스를 말하네요 그 비언어적인 기호가 자, 뭘 위해서냐면 for the expression of the thought 자,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주된 principal 자, 주된 매개체일 때 그 주된 매개체일 때 언어로서 기능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1번은 주어진 문장과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에서 주어진 문장에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search에 있으니까 search non-verbal science라는 것은 앞쪽에 나와 있는 non-verbal sounds graphical science 이렇게 사인이라는 말도 있고 또 non-verbal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것은 연결돼요 그렇죠? search 때문에 주어진 문장과 1번은 연결되는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그래, 주제문은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동그라 1번 문장에서 이 중에서 하나 열거를 쭉 하고 있고 열거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열거 이게 사실상 첫 번째 열거니까 쭉 내용을 말해준 다음에 A, B, C, D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밑에서 A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A부터 A 뒤에를 안 읽었죠 B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첫 번째 열거니까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 나열이 시작되는 또 열거가 시작되는 바로 앞 문장이 그래, 주제문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주제문 따라서 1번 문장도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거 되면 구체화니까 됐나요? 자, 2번으로 와서 어퀄링 따라서 어퀄링니 이것도 힌트가 되죠 어퀄링 따라서니까 따라서라는 것은 앞이 원인, 결과 자, 1범장이 원인 그 다음에 어퀄링니 뒤가 이제 결과 원인과 결과 조율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원인 결과가 이어지면 이것도 뭐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The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those signs 이것도 힌트네요 자, 도우즈 사인스니까 앞에 나오는 사인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시사 자, 지시사가 나온다는 것은 자, 지시 대상이 자, 지시 대상이 앞쪽에 있다는 거고 그러면 뭐 당연히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자, 서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우즈가 있네요 자, 서치하고 도우즈가 다 지시사니까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앞쪽에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맞는 거죠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호는 자, maybe evaluate 평가가 될 수 자, 그런 기호의 선택과 배열 선택과 배열은 자, 이렇게 묶이는 거 이것이 동사죠 자, maybe evaluate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In terms of, 뭐뭐의 관점에서 In terms of, 뭐뭐의 관점에서 The same criteria The same as가 되면 뭐뭐와 똑같은 이런 뜻이네요 The same as는 짝꿍 표현 자, 아리스토틀과 아리스토틀 뒤에 이제 동사가 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For effective word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효과적인 단어 선택과 효과적인 단어 선택과 알맞은 suitable style 알맞은 적합한 스타일을 위해서 style을 위해서 specified 구체화하다, 명시하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자, 똑같은 기준의 관점에서 자,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더 세메즈 더 세메즈 더 세메즈는 짝꿍 표현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더 세메즈, 뭐뭐와 똑같은 그런 기준의 관점에서 자, 그러한 기호의 선택과 배열은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문장은 특별히 문제 안되죠 계속 연결되고 있으니까 특히 중요한 힌트가 지시사하고 지시 대상이었으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면 지금까지 읽었던 문장 1번 문장, 2번 문장이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됐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hence 자, 그럼으로 따라서 자, hence도 그럼으로 따라서니까 원인과 결과 조일 때 쓰는 거예요 자, hence가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한 힌트 hence가 있으면 앞이 원인 자, 따라서 그럼으로 그 다음 뒤가 결과 이때 쓰는 건데 이 관계가 성립하는지 자, hence 따라서 The use of spoken language as a system of science 자, 기호 체계 기호 체계로서 구어체 자, 말로 하는 언어의 사용은 근데 약간 좀 이상하죠 지금까지는 스포큰 랭귀지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여기 스포큰 랭귀지가 나왔으니까 약간 좀 이상하고 자, 이런 구어의 사용은 is distinguished 구별이 됩니다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던데 그거의 수동태 형태 다른 비언어적인 기호와 구별이 됩니다 그럼 앞쪽과 원인 결과 구조와 연결도 안 되고 갑자기 이것이 나왔는데 이런 구어체의 사용 구어체의 사용은 다른 비언어적인 신호와 기호와 구별된다 라는 건데 이건 약간 뜬금없네요 그래서 3번이 이상하니까 3번이 이상하면 자, 지금 이제 1번 1번 그 다음에 2번 자, 1번 뭐 2번 그 다음에 3번 뭐 4번 이런 식으로 문의가 구성되는데 지금처럼 3번이 좀 이상하게 보여 3번이 이상하게 보이면 이게 무관한 문장이라고 한다면 3번을 빼고 뺐을 때 2번, 4번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렇죠? 2번, 4번이 바로 연결이 돼야지 합쳐질 수 있어야지 합쳐질 수 있다는 거니까 3번이 이상하면 검증을 해보셔야 되는데 검증하는 방법은 2번, 4번을 바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럼 2번이 뭐였냐면 자, 다시 잠깐 2번이 자, 따라서 따라서 그러한 기호의 선택과 배열은 자, 그러한 기호는 비언어적인 기호 이걸 말하는 거죠 자, 비언어적인 기호의 선택과 배열은 자, maybe evaluate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in terms of the same criteria 똑같은 기준의 관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뭐와 똑같은 기준의 관점이냐면 아이소텔레스가 구체화했던 효과적인 단어 선택과 알맞은 스타일을 위해서 스타일에 대해서 구체화했던 그런 관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라고 했고 4번으로 와서 예를 들면 the criteria 이게 중요한 힌트네요 그 기준이라고 할 때 자, 여기 기준이 나오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4번의 the criteria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기준이니까 결국 2번, 4번이 자, 바로 연결이 되니까 3번의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해 됐나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the criteria 그 기준은 will be how well nonverbal science 자, 비언어적인 기호가 얼마나 잘 contribute to the effective expression 효과적인 표현에 자,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생각과 thought 생각과 캐릭터 특징의 적합성 생각과 특징의 적합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효과적인 표현 다시 생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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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의 적합성 에 대해서 적합성에 대해서 적합성에 효과적인 표현에 얼마나 잘 기여하는지가 될 것입니다 will be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어순도 중요하다고 했죠 how we 얼마나 잘 이런 뜻이고 자, 비언어적인 기호가 얼마나 잘 contribute to 여기서는 기여하다네요 이전 강의에서 contribute to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contribute to contribute to 무엇무엇에 기여하다 이 뜻도 있지만 무엇무엇에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비언어적인 기호가 효과적인 표현에 얼마나 잘 기여하는지 자, 기여하는지가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자, 됐죠 그래서 2번, 4번이 연결되니까 3번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자, 내용으로 판단할 때 미친 White elephant의 의미는 자, 무엇인가 자,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처음 자, 부터 볼까요 자, White elephant were regarded as holy in ancient times 자, 옛날에 자, 고대에 이런 뜻이네요 자, 고대에 자, 태국에서 in Thailand and other Asian countries 또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자, 포키린은 우리가 간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간주 되었냐면 as holy 자, 그 성스러운 존재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할 때 동사 A asb 표현이죠 asb 표현이죠 a를 자, 이건 해석을 잠깐 말씀드리면 a를 a를 b로 동사하다 이 뜻은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a를 b로 동사하다 할 때 동사 asb 동사는 다양해요 동사를 굳이 외우라고 하지는 않는데 제가 동사가 다양한데 이 동사 중에 하나가 regard가 있죠 그래서 regard asb 다른 거 써 볼까요 constel constel asb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refer to a를 b로 읽었다 이것도 우리가 독해할 때 한 번 나왔네요 a를 b로 부르다 읽었다 refer to asb think of a를 b라고 생각하다 a를 b로 생각하다 think of asb 또 view a를 b로 보다 perceive a를 b로 인식하다 하나는 더 해보겠습니다 describe a를 b로 설명하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 동사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고 뭘 기억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해설을 해야 되겠죠 해설할 때 일단 첫 번째 해석은 첫 번째로 해석이 중요하니까 a를 b로 동사하다 이걸 일단 해석을 기억하고 두 번째 문포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a를 b로 동사하다 할 때 a가 목적어 뒤에는 b가 목적이고 보호예요 따라서 b 자리는 뭘 써야 되냐면 목적 보호니까 명사를 쓰면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사 쓰는 게 맞는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형용사 정답이고 부사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출제 포인트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폴리 형용사죠 다음으로 와서 keeping a white elephant was a very expensive undertaking 킵은 기르다 키우다 뜻이 있으니까 흰 코끼리를 키우는 것은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undertaking 임무였습니다 undertake 떠맡다 떠맡는 그런 과제 떠맡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since since는 뭐뭐 때문에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뜻이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the owner had to provide elephant with special food since 왜냐하면 주인은 코끼리에게 provide a with b 짝꿍 표현 provide a with b 짝꿍 표현이죠 코끼리에게 special food 특별한 음식을 제공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자 엔드가 있죠 엔드가 있으니까 또 provide 또 provide access for people 이게 뭐 잘 나왔네요 자 provide는 with를 쓸 수도 있고 for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access 접근을 제공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명사 후 명사 후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who wanted to worship it 자 그 코끼리를 숭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 됐나요 해서 뭐 문장만 좀 길 뿐이지 해서는 전혀 어렵지 않네요 자 여기 offers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provide 제가 이제 그래마 포인트 수업할 때 제공동사 이런 말 썼는데 제공동사 공급동사 이런 말 썼죠 그래서 이제 supply 뭐 provide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자 뭐 furnish 이런 것도 있었죠 뭐 equip 이게 다 이제 제공하다 설립하다 이런 제공하다 공급하다 이런 뜻인데 이런 동사할 때 특히 provide의 경우에 supply provide의 경우에 a에게 b를 공급하다 할 때 이렇게 with를 써요 근데 항상 with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가 되고 출제 출제가 되었죠 최근에 최근에도 나왔는데 for를 쓰거나 to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 어떤 때 with를 쓰고 어떤 때 for를 쓰냐면 지금 이 예문에서 정확히 잘 나와 있듯이 with는 뭐뭐를 가지고 오니까 with 뒤를 보니까 뭐가 있죠 special food 그 다음에 for를 쓸 수도 있는데 for 뒤에 뭐가 나와 있죠 people에 나와 있죠 결국 이 차이가 생기는 건데 a가 사람 그 다음에 b가 물건 이렇게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자 b가 물건일 때는 물건을 가지고서 주는 거니까 어떤 사람에게 b란 물건을 주는 거예요 이해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서 주면 안 되죠 물건을 가지고서 줘야 되니까 with를 쓸 때는 뒤에 물건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3을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사람이 뒤에 나오면 그 사람을 가지고서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for를 쓰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자 결국 b a가 되면 그때는 for를 쓰거나 to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해석으로 풀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와서 if a Thai king became dissatisfied with a subordinate he would give him a white elephant 자 만약에 태국의 왕이 became be dissatisfied with는 몸에 불만스러워하다 be satisfied with 하면 만족해하다 이 뜻이니까 그 반대말 자 만일 그 태국 왕이 subordinate subordinate sub가 under의 뜻이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이 단어 암기할 때 오원을 좀 알고 있으면 오원이란 것은 어떤 단어 했을 때 앞에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봤을 때 제일 앞을 접두사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prefix라고 하는데 중간으로 중간으로 루트는 어근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전미사의 경우는 품사 품사를 대부분 결정해 주니까 이건 저절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끝이 I, O, N으로 끝나면 명사 A, B, L으로 끝나면 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흉내사 그래서 전미사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 접두사 그 어근 어근 한 100개 그 다음에 전미사 그 다음에 아 다시 어근 100개 정도 그 다음에 접두사도 뭐 최대 한 50개 정도 해서 한 150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거기서 많은 단어가 확장이 돼요 확장되어서 이제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어근들은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브죠 서브라는 것은 이게 언더의 뜻이니까 자 서볼더닛 이렇게 나왔을 때 언더의 뜻이 있으니까 이건 자기 신하라는 뜻이에요 신하 신하나 하급자 이런 의미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부하들 신하들에게 불만스러 불만스러 했을 때 자 불만스러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 이프는 독해할 때 외누로 바꿔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자 He would give him 자 그는 신하에게 a white elephant 흰 코끼리를 주권했습니다 The gift would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콤마 콤마 자 ruined recipient 자 파멸시켰다 또 recipient는 receive receive가 받다라는 동사인데 이거의 명사 형태죠 받은 사람 수령인 토끼리를 받은 사람을 대부분 파멸시켰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노란색 표시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하얀 코끼리가 성스러운 존재이긴 한데 그것을 제대로 키우고 관리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결국 제일 마지막에 왔듯이 파멸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White elephant는 마이너스의 방향성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1, 2, 3, 4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를 찾으면 되겠어요 1번 알비노 L번 색소 색소결핍 코끼리 하얀색 피부가 하얀 사람을 알비노라고 하는데 그걸 말하죠 지금 색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속뜻을 물어보는 거니까 1번 안되겠습니다 A friendly animal 친근한 동물 아니죠 이건 플러스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Gray portion 큰 재산 이것도 아니죠 플러스 A burdensome 큰 행운 또 큰 재산 이런 뜻인데 Boys and person 성가신 그런 소유물 성가신 재산 이것이 마이너스의 증년이니까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금방 정확히 풀 수 있겠습니다 84번 보죠 글의 다음 문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xercise offers not just physical benefits also other benefits not just가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not only a 보더스비 그 문의 되겠네요 운동이란 것은 not only a 보더스비 not just 보이죠 그 다음에 보더스비 이건 짝꿍 표현 짝꿍 표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문장 문자가 바로 보이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고 신체적인 이점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주제문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이 문장에서도 어떤 걸 더 강조하는 거냐면 not only a 보더스비 에서는 but d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이점도 주지만 이거 말고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 말고 다른 이점들이 더 있다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there seems to be a connection between taking part in sports and personal growth and development there seems to be a connection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there seems to be a connection 이게 이제 단수명사니까 동사는 단수 대어구는 대어 동사 주어 이게 뒤에 있는 게 주어가 돼요 이해 되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between a 이것도 짝꿍 표현이죠 between a and b 짝꿍 표현이니까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과 take part in은 참여하다 자 하나의 단어 쓰면 자 뭐가 되죠? join 이겠습니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과 join은 타동사예요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발전과는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leadership leadership 그 다음에 통솔력 이런 뜻이고 responsibility 책임 and team spirit 단체 정신 자 이런 것은 are all positive qualities 모든 긍정적인 그런 자질입니다 성질입니다 명사 되시니까 어떤 quality 어떤 자질이냐면 that usually result from regular exercise 규칙적 운동으로부터 생기는 운동 때문에 생기는 그런 긍정적인 자질 이렇게 해설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 또 이제 for example 나와있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자 신체적인 혜택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다른 benefits가 있는데 자 그 예로써 예로써 leadership responsibility 그다음에 team spirit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 신체의 특징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다른 특징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밑에 이런 leadership responsibility 책임감 단체 정신 열과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봐도 돼요 열과가 되어있으면 열과가 시작되는 그 앞문장의 주제문 결국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의 구체적인 예인데 여기까지 주제문을 봐도 돼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다 주제문으로 봐도 그게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adolescence adolescence는 청소년을 말하는 거고 청소년들은 명사 그다음에 후니까 괄호 묶어서 어떤 청소년이냐면 exercise 운동화는 청소년 명사니까 주어 제일 처음에 나왔죠 주어 그다음에 동사가 아니니까 괄호를 닫아주는데 첫 번째 동사 말고 두 번째 동사 앞에서 괄호를 닫아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운동화는 운동하는 청소년들은 have more positive personality traits 더 긍정적인 성격의 특징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traits는 qualities의 사실상 동의와 and 그리고 social acceptance 또 사회적인 수용 사회적인 수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비교하고 있죠 데니스이면 이렇게 더 강조하는 거예요 then does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do not exercise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바로 나왔는데 자 주제문은 주제문은 제일 처음에 열거가 시작되는 바로 앞문장이 주제문이니까 주제문이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봤듯이 exercise 운동해 주는 그런 좋은 점들을 말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굳이 만약에 둘 중에서 또 고르라고 한다면 자 피지컬 베네피츠가 아니고 other 베네피츠가 어떤 정신적인 그러니까 멘틀 뭐 스피리츄럴 베네피츠가 좀 더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구별하자면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청소년기의 운동이 미치는 영향 그 다음 2번 자 운동해 주는 여러 가지 이점 그 다음 3번 준비운동의 필요성 운동과 학업 성적관의 관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어떤 것이 답이 되겠죠 자 주제문과 관련된 게 정답 본문에 있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제문에 있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헷갈린다면 자 그래서 보면 뭐 4번 내용은 학업서 전혀 내용이 없고 자 준비운동 내용도 전혀 없고 청소년기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1번 2번이 둘 다 이제 본문에 약간 나와 있긴 한데 본문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제문에 있는 게 답이니까 자 답이 2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운동해 주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신체적인 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이점 다른 이점 정신적인 다른 이점도 있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다른 정신적인 이점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85번 자 보겠습니다 자 괄호 잘 묶어서 그 다음에 주제문을 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면 되겠어요 85번은 당원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내용일치문제니까 내용일치문제 내용불일치문제는 주제문하고는 상관이 없죠 상관없으니까 이건 쭉 읽기를 읽어야 되는데 대본의 문제는 제가 얘기했듯이 주제문과 관련된 관련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주제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시그널 워드를 잘 이해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이 숙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말로 나왔으니까 선택지를 꼭 먼저 읽으셔야 돼요 4번 멘피스 방문객의 약 4분에서 하면 엘비스 승매자이다 3번 필자 멘피스에서 엘비스 관광 안내인이다 2번 필자는 엘비스의 첫 앨범을 걸자라 생각한다 1번 엘비스의 죽음은 지나친 약물 보융과 큰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3번 볼까요 멘피스 방문객의 약 4분에서 하면 엘비스 승매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바로 나오니까 4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 4 기수 서수는 군수죠 자 엘비스 월스퍼스 엘비스 승매자들은 자 명사 명사 다음에 후니까 괄호 묶어서 어떤 명사냐 하면 어카운프는 차지하다 설명하다 요것도 최근 기출 6월달 지방지 기출 문제죠 어카운프는 설명하다 비율을 차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카운프는 3, 4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승배자들 어버드 투리스 모든 관광객들 중에서 어버드 머머 중에서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4분의 3 또 투리스 인 맘피스 맘피스의 모든 관광객들 중에서 4분의 3을 차지하는 엘비스 승배자들의 컬트 자 승배를 그런 승배를 I do not follow 이렇게 되네요 나는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된 게 아니었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면 정답은 물론 노란색 부분만 읽으면 돼요 일단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So Whenever I meet non-manphicians 내가 non-manphicians 맘피스시에 살고 있는 사람 맘피스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기까지가 부사절 I do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To convince them 그들을 투 명성 나왔으니까 뭐만 하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간접 목적어 그들에게 됐 이하를 설득하기 위해서 납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그런 엘비스 승배자들의 숭배를 의식을 숭배 또는 추종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확신시키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어떤 엘비스 승배자냐면 어카운트 4분의 3을 차지하는 모든 맘피스 관광객들 중에서 4분의 3을 차지하는 그런 숭배자들의 추종을 내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convince 납득시키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자 그럼 4번을 보면 앞을 읽긴 했지만 이 노란색만 보면 되죠 맘피스 관광객의 약 4분의 3은 엘비스 승배자이다 맞죠 4번은 맞는 내용 맞으면 이렇게 실전에서 동그라로 표시하면 돼요 틀리면 바로 정답이 되는 거니까 X 표시에서 정답 표시하고 3번 필장 맘피스에서 엘비스 관광 안내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3번 내용은 아 이건 본문에 뭐 나와있는 건 아니 답이 3번이었죠 이건 저희가 뭐 앞에서 읽어야 되는데 3번 내용은 본문에 없으니까 일단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답은 자 3번으로 나와있는데 자 3번 내용은 본문에 없어요 쭉 찾아보면 자 2번 엘비스 자 필자는 엘비스 엘비스 차도 걸자 생각한다 이 부분은 어딨냐면 여기 나와있네요 자 1번의 앨범 자 보겠습니다 자 문장은 길지 해석이 어렵진 않아요 자 히스 퍼스트 앨범 그의 첫 앨범은 Our must pierce this 자 걸작입니다 but 그렇지만 이미 답이 나왔네요 그렇지만 from this from there 자 바로 그곳에서부터 자 히스 뮤직 앤 히스 라이프 스테델리 니클라이 그의 음악과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디클라인 세태하게 되었습니다 디클라인 세태하다죠 따라서 여기 2번도 맞는 것 4번 맞고 2번 맞고 3번 아직 모르겠고 1번 자 엘비스의 조금 지나친 약물 보융과 큰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거는 어딨냐면 자 여기 나와있네요 자 엘비스 헬 엘비스의 심장의 실패니까 심부전이라고 하죠 심부전 엘비스의 심장의 심장 기능의 이상은 has brought was brought on 초래가 되었습니다 bring on 무엇에서 초래하다 뭐에서 초래가 됐냐면 어떤 것에 요거는 이제 바꿔 쓰면 뭐 resulted 과어니까 resulted from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buy a massive 대량의 massive 거대한 이런 뜻이니까 과다한 이렇게 번에 과다한 약물의 과다 복용 massive라고 비슷한 내용인데 약물 과다 복용 약물의 마약의 과다 복용 때문에 생겼습니다 초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도 맞는 거죠 지나친 massive가 지나친 내용이네요 지나친 약물 복용 때문에 생겼다고 했으니까 자 답은 1번 2번 3번 확실히 맞으니까 확실히 맞으니까 3번은 이제 본문에서 아예 찾을 수가 없는데 1번 2번 4번이 확실히 맞으니까 3번은 본문에서 확인할 길이 없고 따라서 3번이 본문하고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해 되죠 나머지 이제 몇 개의 문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문장만 일단 읽어볼까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 many non-mampishian man-pious things 자 많은 맨피스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think that 생각합니다 어떤 걸 생각하냐면 I admire Elvis Presley 내가 Elvis Presley 를 존경한다고 생각합니다 and 그리고 항상 Attend annual candlelight 자 내가 연간 촛불 기도회 candlelight vision 촛불 기도회 내가 참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디에 있는 기도회냐면 near his gravesite 그의 묘지 근처에 있는 자 8월 23일 날 자 the anniversary 요건 이제 콤마죠 동격 자 기념일인 어비스테 그의 죽음의 기념일인 8월 23일 날 내가 참석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쭉 나와 있는데 전체 쭉 읽으면 자 1번 2번 4번은 이렇게 각각 노란색을 표시한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3번은 찾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굳이 3번 부분은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머지가 확실하면 답이 3번이니까 여기서 답을 체크하고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략 저희 교재인 독해 정보 상백하고 그 다음에 저희 문정어 리딩 수업을 쭉 같이 해봤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체 수업을 마쳐보겠습니다 독해는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제가 강조했듯이 단락 독해하고 구문 독해 일단 그 두 개를 구별하시고 구문 독해는 이제 하나의 문장 내에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는 거죠 하나의 문장 내에서 수식어 부사, 수식어, 형용사, 수식어가 있는데 부사, 수식어나 형용사, 수식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부사절 이런 거 빼고 또 수식어절인 형용사절 빼고 주절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주절 내에서도 수식어가 있으면 그것도 빼면 돼요 알겠죠? 그것이 구문 독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단락 독해인데 전체 지문 전체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를 똑같은 비중으로 읽지 말고 거기에서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있는데 그럼 중요한 문장이 뭐냐라고 한다면 주제문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 주제문 자체가 중요한 문장이고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디테일 한 문장도 있어요 서포팅, 디테일스가 있는데 뒷받침하는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 아니죠 대표적인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문장이 예시가 되는데 예시나 상술이나 부연 같은 경우는 주제문이 아니니까 주제문만 정확히 잘 이해해서 나머지 문장은 좀 대충 읽고 주제문은 정확히 읽고 그렇게 해서 주제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지에서 골라서 답을 찾으면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 연습을 제가 이제 지금까지 리딩 스킬을 나름대로 쭉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독해하는 일종의 바로바로 해석하는 독해 공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바로 쌓이고 점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계속 여러 번 문제를 풀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한 번 읽었던 한 번 알고 있는 독해 기술을 여러분이 독해 문제를 최소한 10번 이상 똑같은 문제든 다른 문제든 최소한 매일 5문제 이상 꼭 풀어주면서 훈련을 해야지 자기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점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꼭 만들고 그래서 꼭 시험에서 원하는 시험에서 합격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